퇴수 좀 하라고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씻겠습니다, 자, 우리 홍익인 가인 씨의 머리띠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니까 일식집 주방장.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비누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누로 먼저 손을 씻겠습니다. 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깨끗이 씻었으면 얼굴 좀 가까이 오세요. 자, 면수로. 얼굴을. 뜨거운 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홍김 씨 팀으로 목을 넓혀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역겨워, 미친? 옆에. 빠른 모습. 이렇게 게스티몬에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제가 군대에서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 미장 크림 바르고 하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작해서 거의 12년 동안 열심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마. 그리고 여기 콧망울. 그리고 여기 안에.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도망쳐. 이렇게 했죠? 했으면 다시 손을 씻는 거예요. 하나, 둘. 손을 또 씻어? 자, 윤수로 얼굴을. 계속 구석구석 깨끗하게. 이마 라인. 브레나루 있는데. 턱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 손을 한 번 더 씻어야 돼요. 형,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네, 네, 네. 사귀선 마시는데. 야, 이거야, 안 돼요. 야, 이거, 이거. 이것도 잡아. 자, 잡아. 오, 근데 피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 좋아지. 탕이 좋아지죠, 탕으로. 자, 차가운 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마를. 이렇게 때려주셔야 돼요. 모공이 다치게. 모공이 다치게. 모공이 다치게. 아니, 죄송스럽다. 아니, 이미 늦으셨네요.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피부에 수분이 사라지기 전에 얼굴을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차가운 물이 스며들게. 자, 이제 스킨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스킨의 그 물기를 좀. 어느 정도. 어, 죄송합니다. 바람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하지 않네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스팀. 자, 콧바람. 이렇게 눌러주면. 완성했습니다. 물광. 물광 피부. 나이스. 죄송합니다. 아, 어떠세요? 피부가. 평소에 닦으실 때보다. 어떠세요? 피부가 어떤 거 같아요? 손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이게. 피부가가 대단하지. 편하게 덕는. people. linesy. 감사합니다.